안녕하세요. 오늘은 온세러데이 나이 토요일 밤에 32카운트 2월 비기너 레벨의 태그와 리스탈트는 없어요. 스텝할게요. 섹션 1 오른쪽 다인스텝,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히치 왼쪽 4분의 1턴 왼발 포드 스텝, 히치, 사이드, 히치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왼쪽으로 바인스텝,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히치 왼쪽 4분의 1턴 오른발, 사이드, 히치, 사이드, 히치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오른쪽 사선 앞으로 다이거널 포드 스텝 놓으시고 힙, 롤, 내박자고 마지막에 오른발 체중 왼쪽 사선 앞으로 다이거널 포드 스텝 놓으시고 홀드, 힐 바운스 2번, 체중 왼쪽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체중 박스 크로스, 백, 사이드,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 힙 펌프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2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Thank you, Pachi.